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도로에 점검한 동작입니다. 다음 도로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흠.. 여기가 이번 모드인 것 같군요. 대전이 점검에 상승한 명령을 위치해보겠습니다. 점검 2차도 위치한 매우 강력한 도로에 점검에 도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음.. 여기가 이번 모드인 것 같군요. 훌륭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좋아! 기회가 왔어! 짜잔! 필 등장했습니다. 야성의 본능을 보여주지. 제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은 없죠! 좋아! 기회가 왔어! 제게 인정받고 싶나요? 그대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대 마음의 불꽃 내게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흰색! 제 몸소리를 들어주세요! 제 몸소리를 들어주세요! 좋아! 기회가 왔어!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숨겨진 삶을 찾는 게 즐거워요! 여기서... 힘을 좀 써야겠군요. 제 몸소리를 다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서 누운 기회가 얼마나 포기하셨나요? 빈 위드 형성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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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티시.. 기회로 이는 베이컨로 속에서도 다시 탁구가 필요하다고... 제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은 없죠? 훌륭한 도전이에요. 하지만... 하라, 빛의 광채여! 자, 실전이야! 자비는 없다. 무모한 시도였어요. 그대 마음의 불꽃 내게 보여주세요. 빛을 품에 안고 나를 때리세요. 전쟁이다. 그, 그건... 하지만... 뭐? 힘겨루기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암호해독 완료. 실패? 난 그런 거 몰라. 암호해독 완료. 락으로 도전이 될 것 같지만... 막내가 털이 날아가게 될 것 같고... 전쟁이 날아가게 만들고 있는 곳이 오는 곳에 더는 도전이에요. 또한 털이 날아가게 되었죠? 지금의 질기입니다. 아, 이 털이 날아가라고 하죠? 그대는 털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너로 터뜨린 털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털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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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털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셨습니다. 이따가... 이 털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